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작 월요일인데 급락이 나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마 손도 못 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섣불리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실 텐데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을 한번 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스피드 종목 때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에 시작 월요일부터 시장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시면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져오셨죠? 좋은 종목? 오늘 특히 제 종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흔들리죠. 흔들리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이 흔들림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흔들림을 뚫고 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뽑아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손윤호 팀장님도 혹시 오늘 테마가 있나요? 저도 보통 방송 준비를 전날 미리 하기 때문에 시장상이 오늘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서 종목을 선정한 것이 아닌데 우여져 단기적인 움직임보다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기를 기회를 만드시는 종목을 가져왔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사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져오셨다니까 바로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신세계, 한전기술,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을 가져오셨습니다. 손윤호 팀장의 픽은 LG화학, 스튜디오 드래곤, 롯데관광개발, 컴투스 홀딩스, 금오석유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담아가기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자세하게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 소장님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지금 현재 지주회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의 메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우리금융지주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긴 합니다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익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지주사들이 예대 마진에 대한 비중이 50% 정도까지 물론 각 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많이 축소를 시켜놨죠. 따라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익 증가세가 추세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또 일부 은행주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대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정부가 가계 대출을 상당 부분 억제해 왔기 때문에 가계 대출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대손 충당금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 증권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미국이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라는 것이 또다시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지속될 이슈일 텐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혜를 본다라는 면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유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금융지주, 금융주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금융지주를 차 소장님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LG화학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우선은 LG화학 같은 종목이 다섯 번째로 등장하지 않고 첫 번째로 등장했다는 것은 제가 새로운 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겠지만 사실상 이 LG화학으로 울고 웃으신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LG화학을 정말 탑픽 종목이다. 이 종목으로 100%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댓글창이 아마 악플 도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LG화학이 이제 유감스럽게도 2차전지 핵심 사업은 다섯 쪽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관을 했지만 그래도 LG화학을 만약에 청산하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2차전지보다는 이제 석유화학 관련 종목으로 좀 보유해 가신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LG화학을 청산하지 못하고 묶이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안도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화학이 2차전지 관련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관했다고 하더라도 업종 대비 저평가의 매력도는 점차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LG화학이 예전 100만 원대 할 때 사실상 업종 퍼보다 해당 종목의 퍼가 높았기 때문에 저평가의 매력도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시 지금 60만 원대까지 돌아오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의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저번에 2월 8일에 LG화학이 실적 발표하면서도 온라인 투자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LG화학이 2차전지 핵심 소재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석유화학 첨단 소재 생명과학 사업을 매출 60조를 도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최대 실적을 발표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산바닥을 다지는 과정 속에서 외인과 게레의 쌍클리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해 나가시면 6개월 이내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LG화학을 손준호 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김명호님이 종목 10개 가운데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데 이거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일단은 잘 좋은 것들은 편입을 해놓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 최근에 백화점 관련주들이 뜨거운데요. 지금 현재 주말에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백화점을 사람이 많이 몰려서 쉽게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중에도 저는 이동 동선의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들이 막 밖에 줄 서 있어요. 낮에 보면. 그럴 정도로 상당히 호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소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어려우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소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비 양극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했던 부분들이죠. 신세계가 많은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비용 통제가 적절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면세점에 대해서 임차료를 낮추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중국 대규모 보따리상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인센티브를 지급하다가 매출액 대비 인센티브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인센티브로 바꾸면서 비용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익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 국면이 풀리게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백화점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면세점 매출까지 신규로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소개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맥님이 신세계 가지고 있다가 시장 불안해서 4% 수익 보고 팔아버렸는데 아깝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저희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스튜디오 데레곤입니다. 스튜디오 데레곤. 제작하고 배급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종목인데 2021년 하반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다양한 성장주들이 재무가치가 공개가 되면서 희노애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단기적 슈팅 동반하면서도 좀 차별화 종목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콘텐츠들은 사실상 재무가치가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대부분 고껄해지고 있습니다. 뭐 초록백 미디어나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재무가치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던 뉴도 유감석은 2021년 흑자전환 실패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서 좀 유일하게 흑자 지속하고 있으면서 재무가치가 향상된 종목은 스튜디오 데레곤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더라도 다른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시장 대비 강하게 지수 하락 대비 크게 낙폭을 기록했는데 스튜디오 데레곤은 오히려 3주 연수 양북 나아주셔서 견주하게 버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면에는 올해 영업이 526억 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는 이슈 그리고 이러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외인과 계획 차익시를 하느냐 오히려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 올해 최대 규모 최대 32편까지 발표하면서 올해 보여줬어 작년에 보여줬어 실적을 올해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속적으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신작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작에 대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외인과 기관에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급락을 보여줬다고 하면 스튜디오 데레곤 32편에 해당하는 종목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고사는 기관의 순매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데레곤 같은 경우는 다른 콘텐츠 관련 종목들보다 안전하면서도 확연하게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데레곤 가격이 8만 원대까지 어느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린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네. 0.7%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동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가 오늘 낙폭이 좀 큰데 지난 금요일에 아무래도 일본 시장이 휴장을 했다 보니까 지난주에 하락분까지 좀 함께 피해를 봐오는 것 같습니다. 2% 넘게 일본 니케이지수는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 지수도 낙폭이 약간 더 커지고 있습니다. 1.84%까지 코스피가 하락, 코스닥이 3% 가까이 2.79% 하락세로 조금씩 하락폭이 커지고 있네요. 시장 상황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우리가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지션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 덥성 매수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대선이 불과 한 20열밖에 안 남았죠. 이런 상황에서 양 주자들이 원전 관련해서는 현 정부와는 다른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농화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 올림픽이 열리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 현재 돈을 푸는 또 막대한 경제 부흥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작년에 발표한 원전의 수백기 건설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서서 원전 관련해서 어떤 수출을 하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한정기술이 끼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가도 현재 지금 최근에 관심을 좀 받으면서 올랐다가 다시 발락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매수기회를 삼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양한 환경 이슈에 있어서 그나마 친환경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높은 유가 수준에서는 원전이 더욱더 이런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정기술 오히려 지금이 좀 살펴봐야 될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점은 롯데건강개발입니다. 롯데건강개발은 1971년에 설립이 돼서 여행업이나 면세 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좀 엄력이 익힌 여행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치명성이나 추가적인 새로운 변이에 대한 위협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의 공격적인 매수에는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고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 향상에 대한 전망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차별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레드캡 투어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 레드캡 투어에 비해서 좀 안정성은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연간 기준으로는 좀 적자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 적자 지속이 되고 있지만 12월에 월별 실적은 흑자로 전환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롯데의 관광개발에 대한 실적, 흑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12월 기준으로 흑자로 전환됐지만 롯데의 관광개발 측에서는 당사가 보유한 객실 1,600석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준비를 온전히 마쳤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위드 코로나가 되고 다시 우리가 여행을 다닌다고 하면 그런 수혜를 가장 크게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롯데의 관광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관점, 여행 관련 종목들 중에서 재무가치가 부족한 종목, 일간 변수의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롯데의 관광개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디오에 드리고 온 것처럼 위험한 섹터, 재무가치가 위험한 섹터 중에서도 기관이 온전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하박을 단단히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드 코로나 시즌 대비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관광개발까지 리오프닝주 중에 롯데관광개발, 지난주에는 레드캡 투어도 알려주셨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SK하이닉스를 소개해 주실 텐데 문자로 2808번님께서 SK하이닉스 만약에 매수한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중장기적인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필라테피아 반도체에서 급락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지금 반도체와 관련한 히토리오 두 가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망 우려 때문에 지금 폭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5일 열린다 하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거든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발상을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죠. 장기화된다면 역발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이것 때문에 빠질 이슈라면 오히려 매수기회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 추세가 견조합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 대비해서 4분기에 이익 증가가 견조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다양한 M&A 시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이 오히려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중기 추세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정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를 10만 원이냐 12만 원이냐 정하는 것도 의미 없듯이 SK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된다.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SK하이닉스를 단탈하게 개념보다는 길게 끌고 간다면 어느 정도 시장이 꺾일 때까지는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조금 길게 보고 끌고 가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컴투스 홀딩스 주셨잖아요.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질문도 왔는데 유튜브에서 돈줄림이 컴투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락해서 오늘 오전에 매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컴투스 홀딩스로 다시 들어가도 되냐는 그런 질문이 왔습니다. 우선은 매도한 자금이 온전히 들어가기보다는 자금을 두 번에 쪼개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컴투스 홀딩스 예전에 게임빌이었죠. 지주 사업도 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이 플랫폼 개발 서비스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현재 시장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데 그중에서 좀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나 지자확실 리스크 속에서 그래도 성장주들이 성장주답게 기술적 반등을 세게 세게 빠르게 빠르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적 반등도 사실상 이런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나 안정적인 실적이나 안정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우려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한 종목이 컴투스 홀딩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래프토이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뉴스 확인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적이 실질적으로 어닝쇼크가 났거나 아니면 실적을 좋게 발표했는데 그 후가 좀 불투명해서 투매가 나왔다고 하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 영업이 445억 원을 발표하면 전년 대비 87.8% 증가했다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 대비 낙포의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지지관 하방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발목을 좀 담가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낙포이 크기 때문에 오늘 컴투스를 매도하고 나온 작업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우선 오늘 발목 좀 담가주시고 혹시라도 지지관 하방 이탈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추가 매수할 자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2021년에 거둔 실적으로 NFC장에서 또 다른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매수하는 관점으로 올해 상반기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차영주 사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지금 앞서 언급한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끌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테마가 형성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테케미칼인데요. 로테케미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다양한 이익들에 대한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죠. 지금 유가 95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1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지금 90달러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던 주식인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가치 증가, 그다음에 주가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로테케미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관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롯데케미칼까지 차영주 사장님의 마지막 종목 선물명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10번째 종목 소개를 해주실 손열호 팀장님의 종목은 바로 금호석유 역시 주셨는데 이센조님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오늘 질문이 많은데 금호석유를 보유하고 있는데 10%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리면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이 90초를 좀 알차게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짧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호석유 같은 경우 화학 관련 종목이죠. 이제 석유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고 일단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8조 4,618억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2조 4,0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9%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224.3% 증가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실적이 향상됐을 때 기저효과인지 이런 대외적 이슈가 나오기 전보다 잘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런 코로나19 발생 2절을 회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정말 금호석유는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업종포가 한 100 정도 되는데 금호석유는 한 5,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거의 15분을, 20분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금호석유를 중장기적으로 같이 투자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론상은 주가 15배는 뛰어야 되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적어도 6,7배는 갈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보유기간에 대한 3개월, 6개월밖에 보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더라도 3개월, 6개월 정도 보유하시면 사실 23만 원이나 27만 이런 주가 다시 코스피가 3,200, 3,300 간다라고 하면 금호석유도 다시 한 번 더 25만 원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투자 비중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약 10%면 지금 현재가로 추가 매수하시기보다 박스코 하단부까지 기다리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단기적 슈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현재가보다는 박스코 하단부에서 단가를 낮춰주시고 이런 저평가 매력도랑 경영권 분쟁이 부각되면서 단기적 슈팅이 나왔을 때 천천히 매도해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을 모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100 종목을 알아봐야 되겠죠. 차영주 소장님은 5개 중에 어떤 거 고르셨습니까? 저는 하이닉스입니다. 아무래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같은 장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세우자라고 차영주 소장님은 탑픽 골라주셨고요. 손현우 팀장님의 탑픽은요?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는 금오석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 외인이 좌지우자하고 있습니다. 외인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금오석유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인이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경영권 분쟁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오늘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좀 담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SK하이닉스와 금오석유를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유심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